어그로 끌어 불이 있어 템 있는데 가지 못해 그리고 응급키트는 최대한 아끼시고 먹을걸로 피쳐오시면 돼요 어 권총찌 아니 지금 또 지가 먹은거 같은데 저 권총찌 이거 또 공유 해드릴게요 이거 권총찌 먹으세요 왜 두개를 줘 아 별로 안좋은거야 이걸 꼬개고 여기 안쪽에 아이템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왜 안먹어 아 됐다 됐다 오 보라색 이거 공유해드릴게요 너 먹어도 돼 어 보라색 먼저 먹을 수 있어 내가 먹었다고? 뭐야 이거 내가 먹었네 어 뭐야 보스 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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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저한테 어그덕 저한테 어그덕 끌게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야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되잖아 왜 글로가 아니 도와주셔야지 먼저 가시네 어디 먼저 가 나 아이템 먹으러 갔다 왔어 그럼 제가 먹을게요 그래 너 먹어라 뭐야 야 빨리 와 됐어 가게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요쪽에서 아이템 하나 더 있거든요 아 그냥 먹고와 먹고와 아 나 마이크 안 낀다니까 세빈이 어디가세요 여기 템 많아요 아 그냥 먹고와 다크존 가는게 나아 아니 풀템 맞추고 가셔야 안전하죠 아 딜레이가 10초라서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아니 나 마이크 안킨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이게 인게임 마이크를 키면은 푸시트 토크를 안해놓으면은 바깥에 다 들려 그냥 갈게요 아 그냥 갑시다 세신입이 너무 급하시네 뭘 마이크를 두개나 켜 뭐야 저분 저분 쓰여졌어 아 진짜 진짜 밑에서 또 사냥하고 있네 또 아이고 너 빨리 안오면 버릴거 아니 그냥 나오세요 너 버린다 안오면 어? 세빈이 파밍 안하신다는데 그냥 바로 필터 만들고 바로 갑시다 어차피 3명이라 괜찮을거 같기도 해요 괜찮을거 같기도 해요 파밍하시네 지금 분줄인데 밥먹고 안오면 법입니다 약먹고 약먹고 수명 3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가야돼 지금 파밍한 시간이 어딨어 빨리 가야지 네 농땀입니다 농땀 안 버려요 수명이 있어서요 빨리 안가면은 죽어요 드디어 필터는 만들 수 있네요 오케이 필터 만들고 잠깐만 옷감이 더 있나? 계량량 바이러스 필터 만들고 이제 다크존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츠 만들고 아 옷감 하나만 보자면 미치겠다 그 다음에 이 옷감을 이거 하나 만들어 주는거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리고 옷감 특급을 만들면 졸라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지 후드티가 나왔네 드린이 남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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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세요 장착 바지 바지 14짜리 입고 있지 음 이제 나는 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옷감? 옷감도 줄 수 있나? 옷감은 못 주지 않나? 옷감은 못 줄거야 아마 여기 있는 것만 줄 수 있고 주는 방법을 몰라 주는 방법을 몰라 됐어 됐어 나는 이제 추위는 끝이야 가자 아니 장비를 버려주시면 그걸로 옷감을 만들면 되는데 장비 이미 다 분해하시지 않았나? 그냥 가요 없어요 분해할게 없어요 이미 나왔어요 다 갈아났지 선생님 그냥 나오세요 애비님도 그냥 오세요 쟤 뭐하냐 저 시간 지나면 어차피 죽는데 야 나 영화 20도까지 버틸 수 있어 뭐야 아 애비님 저기서 뭐해 노패 입어서 지금 노패 지금 쏠 뻔하고 있어 여 일로 못 간다 이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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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이 ain 죽었잖아 趴 어켈 upside led 엠빈린이 오신다 뽑기 그 다쿠존에 들어가면 영하 17도니까 아마 덜 추울거에요 최소 17도로 막히면 다쿠존에 들어가는 순간 피가 안달거든요 그런 개꿀이 다 안다 인마 형도 인마 테스업 해봤다 그리고 다쿠존 입구 근처에 노랭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아 요기 요기 저깄어요 아 내껄려 알어 알어 좀 쟤 너무 우려가 커 어 반 총장님이야 인마 우려가 이렇게 크게 이게 의약품 하나 있을텐데 아닌가 없었다 에이 저기 찾아가야죠 이런거 안먹어 아 이제 좋은 아이 먹을만한 아이템이 안나오는구만 어 아 아 죄송해요 이거 드세요 로드 düşt 루루 왼쪽 아 아이템을 먹기 위한 이집염 아 못먹었네? 아이씨 내꺼 건들지마 내가 잡은게요 아우씨 뭐야 이거 왜케 많아 여기 아우 우에서도 쏘구만 아우씨 이야아 아니 별로 안좋은거야 음료만 먹는다 뭐야 나 불 붙었다 야 이리와 아이템줄게 이리와 내가 아이템을 분배해줘봐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템을 아이템을 아니 이게 더 좋은거잖아 미안하다 떨굴라 그랬는데 주순개도 좋은거다 미안하다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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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나와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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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씨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죽은것같아 지금 ㅎ흫 pvp서버라서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적이거든요 그거 자꾸 은신처에서 스킬 만들고 전자가 없다 3탄총이다 다 죽여주지 뭐야 못 먹었잖아 아 이거구나 권총자리에서 권총자리 어? 노란색이다 역시 노란색은 바로 먹는거지 약 바로 안 먹어도 되요 아 내가 미친다 진짜 저게 빨간색이 끝날 때까지 전에만 먹으면 돼서 아 이거 노란색 그냥 밖으로 나가면 그 상자거든요 상자 깔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응급처치 이거 공유가 안되네 아 응급처치 스킬은 뭔만 뜨는구나 아 펄스 밖에 안돼 제작 키트 펄스를 먼저 배울까? 아니야 제작 키트를 나는 살아야겠어 나는 살아야겠어 스킬을 배워야겠어 혹시 이거 돋보기 이거 공유에요? 조명탄 한 명만 구해서 나가면 되지 않나?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조명탄은 저... 저... 그... 디비전 장비가 다크종 5에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 있나요? 알비... 어 드디어 스킬 배웠어요 야 나는 안만들 테니까 조명탄 니들이 만들어 나가자 아 무기 하나 만들어 그래 무기 하나 만들어 무기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만들라고요? 어 니가 만들어 재료가... 잠깐만요 저 다크종 5에 있는데 조명탄이 너무 많은데 무기 못 만든다 형 아 무기부속은 된다 그러면 다크종 5로 가서 제가 조명탄 만들게요 얘 왜 이렇게 귀엽지? 아 빨리 앞장서 가자 에비님 나오세요 그... 조명탄 구하러 갑시다 세디님 왜? 세디님 어디가세요 일로 가세요 아니 앞에... 저기 있길래 쏠려고 사실 부활량 방송에서도 저보고 귀엽다고 많이 하던데 어... 이렇게 마이크가 구려서 효과 짧게 나오거든요 어? 어 여기... 의약품 있다 나이스 반사 아니 근데 얘한테 별로 가이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애들을 피해서 갈건지 죽이면서 갈건지 그게 고민이긴 한데 오케이 아기 저쪽 저쪽 가다 보세요 헤헤 호들갑이야 애가 웬만하면 피해서 가는게 더 시간절략되고 좋지 않을까요? 총이나 하나 나와라 아이씨 아 조준경이야 뭐 탄약이 없다 일어나 쌍발 샷건의 위력을 보여주마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네임드 보스가 있는데 네임드 보스를 피해서 갈게요 네임드 보스를 세니까 아이씨 버퍼 걸리면 새로고침 한번 해보세요 새로고침 하시면 돼요 아 얘는 옷도 없나봐 여기서 지금 온도 올리고 가는거 보니까 영하 15도를 17도를 못버티는건가 내 옷을 주고싶군 아 넥 벌린다 넥 아 넥 벌린다 넥 흫 되게 혼자 재밌게 게임한다 지금 어 아 됐다 풀렸다 아 됐다 풀렸다 가자 가자아 뭐야 이게 뭐야 세디님 왜 그리로가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알았어 갈게 어 여기 플레이어 있다 잡아 어 이 플레이어 잡아야되나 어떡하지 잡아야지 당연히 어 아 청자라고요? 잠시만요 초대해드릴께요 초대했어요 저기 노란색 먹으러가다 죽는다 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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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르다 죽는다 내가 그럴줄 알았어 어 욕심부르다 뒤질줄 알았어 어 시청자일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때린건데 여기 위에 있네 아 넷 벌린다 또 맨날 넷 벌린데 아 여기가 제일 빡센 곳에서도 걸렸네 여기가 원래 요뎅이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해서 빡센 곳인데 앞에 여기네 아 잡으면 되지 아 방 속축 방 속축 방 속축 방 속축 그래서 그래요 원래 내가 안걸리는데 어뜨거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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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저기 조명탄 있단데 그냥 가져 출바 조명탄 나와요 이 유치점으로 말하십니다 그러면 조명탄 있대? 세린님 나와요. 다들 나와요. 저분 조명탄 있다니까 이순기점으로 가서 탈출합시다. 네 명이니까 아, 더럽게 많이 오네 어, 저쪽으로 나가 여 두편으로 나오세요. 저쪽으로 나가면 레인지 있습니까? 한 명 더 쓰러졌어. 도와줘야지 오, 오, 졸라 웃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 먹을 생각하다 뒤진다 저거 한 명 쓰러졌어 저 또 노란색 먹으려다 저거 뒤진거에요 저거 아이씨 오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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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네임드 내렸어 우와, 이거 뭐야 저분에 계속 쓰러져 저거 야, 시원 그냥 저거 잡자 아, 존나 짜증난다 그냥 못 나오시나 저분? 저, 저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걸 먹을 것이야 나는 이걸 먹을 것이야 갑자기 찼네 그 소위 수류탄 있으신 분 소위 수류탄 드세요 그거 훈터넣으면 소위 수류탄 뿌려서 바로 죽여야 됩니까 아, 네 어, 저기 플레이어 한 명 죽은 것 같은데 저기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그쪽으로 빨면 네임도 있어요, 세빈이 그쪽으로 빼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졸지에 이름이 바뀌었다 졸지에 이름이 바뀌었어 한빈이 대신 이기 두 명 다 쓰는 거 같은데 이기 띠에이치 발음이 너 되게 좋구나 어 띠에이치 띠에이치 드드 드발음 또 마이크가 너무 그리다 those 이기 잡았구요 이거 플레이어 같은데 어 빡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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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니야 지금 가방에서 나와 여기 빠져야돼 빠져야돼 일로와 내 쪽으로 와 마이클 내가 안켰지 일로 가는게 나아 저거 다 죽는다 저거 킬 도와네 저것들 5초 5가 딜레이가 있긴 한데 탄산음료 드세요 탄산음료도 먹으면 시야가 넓어져요 저새끼 저새끼를 잡아야돼 저거 와 이게 완전 쌈 싸먹기네 추류탄 있으신분 다 쓰세요 지금 싫어 보스한테 쓸거야 이 새끼 일어나질 않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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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두 명 살려주세요 와 이런 재길 뒤에 또 한타 있거든요? 뒤에? 와...C 빨리 살려! 어... 네 명이 다 팀이 없어가지고 있고 잡기가 너무 힘들어 야 여기 나가야 돼 여기 여기 나가야 돼 여기 피트 한 명 있어요 여기 나가야 된다고 아...둘이 있네 내가 나가서 딴 데서 저격을 하는 게 낫겠다 하나 잡았다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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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어 다 죽인 것 같은데? 아니 어 됐다 됐다 어... 아... 탈출한다 아...탈출한다 해당 너무 쉬운데 지구해라 나 못 탔어 아... 진짜 힘드네 뭐야 한 명 탈출 못했어 한 명 못 탔어 한 명 버려놨는데? 죄송해요 4명 아니었나? 4명이잖아 아니 나는 탔지 나는 탔다니까 원래 4명 탈 수 있을걸? 음 마스터 뭔가를 많이 줬군 5장은 5명 자가 레이븐이었다고? 뭐